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드라이버로 비대를 해체해서 카메라를 숨겼는데 피해자가 1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은 애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양팔을 붙잡힌 채 나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40대의 사원 A씨입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가방을 메고 한 검진센터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가방 안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전선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대를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고 재조립했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했는데 불법 촬영물 146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대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JTBC 윤정수입니다. 저는 이 뉴스에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이 남성이 저 화장실을 고른 이유가 거기에 설치된 비대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 좋은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 회사 비대가? 네. 아니, 저는 비대가 뭐가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건 들어봤어도 카메라를 설치하기 좋은 비대를 고를 수 있다는 건 저 회사, 40대 회사원이 얼마나 이걸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한 곳에만 설치했을까? 경찰에서는 지금 압수한 휴대전화나 PC의 포렌식을 통해서 거기에 화면을, 사진들을 보면 어디서 어떻게 찍은 것이 기록이 남짜라, 디지털 기록은. 그런 걸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저작자는 남들의 은밀한 곳까지 다 봤는데 왜 우린 저작자의 얼굴도 못 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신상 공개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촬영용 기기 같은 것이 굉장히 소형화되고 고화질로 쉽게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한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만약 이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 많은 피해자들의 은밀한 부분을 불법 촬영한 그것을 자기가 소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엄중한 그런 처벌을 갖다가 할 필요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의 재발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검진센터와 병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40대가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불법 촬영 피해자는 천 명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40대 남성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 달여간 이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미리 드라이버와 전성 등 공구를 챙긴 뒤 비대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겁니다. 경찰은 당초 150건의 피해만 확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 피해자가 1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서울 시내 빌딩 3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온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영상물을 일반 폴더가 아닌 휴지통 폴더에 날짜와 시간별로 분류해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이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A씨는 강간미수를 포함해 3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촬영이 적발됐을 당시에도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전과를 고려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불법 촬영물 증거가 나오자 A씨는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 등을 추적했지만 불법 촬영물 판매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